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주식 이상로입니다. 한 주간에 대한 주식을 정리하고 또 다가오는 월요일날 우리가 또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핵심적인 종목입니다. 오늘도 핵심적인 종목,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께 확실하고 시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로의 빨간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응원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미리 감사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시장이 최근에 이슈가 계속되는 것이 바로 이 FMC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자 PP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예상외로 상승하면서 지금 개별주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FMC 19일, 20일 열리게 되는데 그 이후로도 5월 1일 그리고 지금 보면 6월달에 또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점도표를 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금리날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시장 상당히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 보니 쉽게 지수가 오를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그렇지만 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저는 개별주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예상대로 지금 현재 이제 FMC 때까지는 지금까지는 개별적 움직임을 나타냈고 다음 주까지도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들을 볼 때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보려고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우선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생성의 AI 지금 수납메가 시장이 좀 돌면서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지금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종목분들이 조금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제 공통적인 특징들 그걸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는 부분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훑어보실 텐데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 로봇 그리고 생성의 AI 결국에는 지금 AI 시장이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조들이 하락이 조금 나왔던 이유는 중국에 대한 수출의 규제를 검토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조성폭이 좀 나왔지만 그렇지만 이제 AI 반도체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 또 생성의 AI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시장에서는 팩트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격에 대한 부분이 하락이 나오자마자 많은 또 반등사를 붙이는 모습들 로봇조들 같은 경우에도 중요도에 따라서 또 강세를 좀 보이면서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는 양상들인데 우선은 이제 로봇 관련돼서 핵심적인 부품을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이는 종목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감속기라는 것이 관절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작은 관절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HDS 그리고 이제 큰 관절에 해당하는 것을 RVE 감속기 이렇게 이제 나뉘고 있는데 관련된 기업들이 족항서를 보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서브모터라든지 제어장치 이렇게가 이제 우리가 3대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감속기 관련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계속 나오는 것이 32THK였는데 이 32THK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열사가 HDS사가 계열사입니다. 32HDS사라고 해서 국내 감속기를 유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이제 HDS사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작은 소형 관절 감속기 소형 감속기를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HDS사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모멘텀으로 지금 최근에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감속기에 대한 국산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또 한번 시세를 좀 만들고 있는 과정들인데 시세가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움직임들을 좀 더 이어가는 모습들을 나타낼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지난주에 맞고 빠졌던 이유는 정고점 부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은 보이지 않나. 그리고 감속기 관련돼서 국내 대표적인 기업 두 군데가 있는 곳이 SPG. SPG가 이 감속기에 대한 국산화를 이루어냈던 기업이고 또 한 가지 기업이 이제 해성 TP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 감속기 관련해서 유명한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적인 추일만을 본다면 해성 TPC가 지금 보면 좀 더 차트를 만들어가는 거죠. 현재 돌파 검색기에 검색도 추출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것들은 보면 해성 TPC가 다른 여태의 종목들보다는 시가점이 좀 작다 보니까 조금 개별적인 움직임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감안을 하셔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기업은 아즌엑스택 한번 볼게요. 아즌엑스택은 연관 검색어로 삼성전자가 뜨거든요. 삼성의 이제 산업용 로봇에 대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한번 크게 11월에 급등할 때도 삼성 관련된 이슈가 붙어서 올라왔던 기업이었고 저는 지난주에 올랐던 이 상승세가 상당히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상승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이 아즌엑스택을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상당히 급등이 나왔는데 저는 한 번 더 이 아즌엑스택이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까지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 좀 더 강세를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즌엑스택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형주권 안에서 본다면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좀 더 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기업들이 엠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엠로에 대한 대주주가 삼성 SDS가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과거에 포스코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및 자동화를 담당하는 기업이 포스코 DX 그리고 지금 보면 삼성에서 담당하는 게 삼성 SDS였거든요. 그래서 삼성 SDS로 큰 수익을 냈었는데 마찬가지로 삼성 SDS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가 엠로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엠로에 대한 부분에서도 바닥에 대한 구간을 다지고 난 다음에 바뀔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성 AI 관련해서 이스트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 컴퓨터 좋은 종목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다시 한 번 더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자리라고 보는데 대신에 최근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시 조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공략하기는 가격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트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저점이 좀 깨질 때를 메소 타이밍으로 한번 공략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까지도 이슈가 계속 나왔던 것이 이스트소프트나 한글 컴퓨터나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면 이런 생성 AI에서도 수납매가 도는 양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조금 잠잠하게 있다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라온피플 이 기업이 보면 교통 AI나 추구 AI, 이런 생활 속에 있는 생성 AI를 공략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C-LAP 같은 것이 강세를 좀 보였는데 C-LAP은 영상 데이터를 추격시켜주고 자막을 뽑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C-LAP에 대한 강세도 결국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으로 저는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생성 AI에 대한 이슈는 좀 더 끌고 갈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수납매가 좀 돈다고 봤을 때 라온피플이 좀 더 이런 제한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 라온피플이나 아즈넥스테, 엠로를 좀 더 집중해서 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보면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인데요. 우리가 이런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기업들이 조건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물산이 지난주에 급락이 나왔거든요. 급락이 나왔던 것이 이제 매당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이 부결됐던 부분들이었고 그것이 이제 보면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지분율이 높아야 됩니다. 지분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에는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본인에게도 이익이 많이 가기 때문에 긍정적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본인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적으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회사에 대한 성장을 핑계로 사실 이제 다른 여타의 소액주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베네핏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사람만을 보고 이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할 것이다, 적게 할 것이다,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사람으로서 본인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일부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는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높은 기업을 눈여겨보자는 말씀을 항상 드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국민연금공단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정부에 대한 입김이 좀 더 강하게 미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이슈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자사소각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자사주가 포함된 회사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재무지표는 PBR, PER, ROE 배당 성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꼭 체크해보고 그리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이 보면 이 지주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붙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급등이 나왔던 기업이 CJ입니다. CJ는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추천을 드렸어요. 이 CJ가 지금 현재도 강하게 오르면서 뭐랄까요? 이런 지주사 중에서도 강한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 CJ를 보시면 이재현 외 7인이 47% 근데 이 이재현씨가 있고 그 밑에 이선호씨가 있는데 이선호씨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12.9% 그리고 자사주가 7.2%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따져도 지금 이미 59%, 60%, 67% 정도 되니까 나머지 유통 물량은 34%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31%죠. 67%, 아 33% 정도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SK 같은 기업들도 보면 채태원 외 40인 자사주 국민연금공단 하면 57% 이미 이런 종목들도 지금 보면 치세 자체는 조금 우상향으로 붙어나가고 있는 양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좀 강하게 올랐던 것이 LS 이런 것들도 지금 추세를 조금 만들어가는 종목도 보면 구자열에 44인이 32.1% 자사주 15% 국민연금 13%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28, 32, 60% 그러면 40%가 우리가 일반적인 유통이 되고 있는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제 주주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CJ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전부터 이제 주주에 대한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는 얘기를 해왔으니까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던 부분이 존재했던 거고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찾아본다면 이번 주에 HD 현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HD 현대 같은 경우에도 정몽준의 구인 최근에 정기선 부회장도 한 번씩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정몽준의 구인이 36% 자사주 10% 국민연금 10% 이걸 더하면 이제 56% 여러분들 이제 현대오일뱅크 아시죠? 현대오일뱅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HD 현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HD 현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충분히 주가에 대한 변화도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롯데지주 롯데지주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도 신동빈의 58인이 41% 자사주가 32% 국민연금은 6% 그러니까 이 자사주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봤을 때 이걸 다 더하면 지금 73% 그러면 80%로 됩니다. 나머지 유통물량 20% 물론 이제 주식수가 많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배당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주주가치에 대한 재고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ROE가 조금 낮은 부분 그리고 PER 밴드가 조금 높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지금 이제 롯데지주라든지 CJ 같은 기업들은 이제 내수 쪽이다 보니까 최근에 좀 부진했던 실적이 좀 부진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좀 더 정부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오늘 이제 HD 현대 롯데지주 정도는 한 번 더 체크해보는 전략 그리고 앞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한 내용들은 한 번만 더 체크를 하셔서 수축질을 하신다면 좋겠다는 말씀도 이렇게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조금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분들이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네이버가 뭐 알리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네이버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네이버만이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뭘까 네이버 웹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네이버 웹툰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네이버도 물론 좋지만 Y랩 쪽으로 좀 보시면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Y랩이 결국 이제 그 웹툰 관련된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IP를 통해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Y랩도 주가에 대한 부분에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하는 만화들이 많습니다. 그런 만화들에 대한 재평가가 좀 더 주가에 대한 신국가 분위기로 이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급락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되돌릴 때는 또 급등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꾸준한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 이제 원형 항아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각을 강하게 좀 올릴 수 있는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셀트리온을 좀 봐야겠죠. 다른 여타의 제약바이오에 비해서 조금 잠잠한 하지만 여전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주주에 대한 가치를 올리고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기업이니까 셀트리온도 주총을 앞두고 뭔가에 대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또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앞서 가진 엑스텍, 엠노, 라온피플, HD 현대, 오늘 롯데지주, 그리고 Y랩, 셀트리온 이렇게 챙겨 보셨고 뭐 중간중간에 종목을 매매를 함께 하시다가 조금 빠지거나 좀 더 대응을 못하거나 또는 올랐을 때 못 팔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때 말씀을 주시면 또 상세하게 그에 따른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공개 방송도 함께 커뮤니케이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일날 특강을 진행을 했고 저희가 현재는 이제 특강의 일요일까지 추가적인 모집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 선착순 100명은 이제 마감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모집이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4월달부터는 가격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 전에 마지막으로 할인 혜택을 하는 거니까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 좋은 기회에 참여하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저희 차트들 보셨죠? 그렇게 차트에 신호검색과 강세약색 표시되는 것까지 이번에 다 저희가 세팅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검색기 5개 군봉, 일봉, 주봉, 월봉, 바닥 검색기, 돌파 검색기까지 다 드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베스트 파트너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베스트 파트너의 최고 검색기 검색기 끝판왕 반드시 이번에 좋은 기회에 또 저렴한 가격에 받아가시고 표현방송도 2개월 들으시고 그렇게 한번 매매도 같이 해보시면서 즐겁게 한번 주식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입은 023490-4517 1599-070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입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